이번 시간은 페이지 226페이지 급수설비 파트 보도록 합니다 급수설비는 2문제에서 3문제까지 나올 수 있는 파트입니다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물의 사용량은 보통 증가가 됩니다 우리 옛날 과거 기억하시면 되죠 목욕해봤자 1년에 몇 번 안했죠 그런데 지금은 샤워를 자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 급수설비는 기본 그래서 2, 3문제가 출제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급수설비에서 급수 일반 쪽 관련된 거 먼저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1번 문제 보시면 음료수의 정화 방법 중 물속에 분해되어 있는 철분이나 암모니아, 항하수소 이런 가스, 유도가스, 발산이나 철성분 제거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은 바로 5번의 폭기법이죠 약품침전법이라는 것은 장마나 홍수가 되면 흙탕물이 발생합니다 이것을 빠르게 침전시키기 위해서 약품침전법을 써죠 보통 항산반토, 항산알루미늄이라고 해요 이것을 투입해서 빠르게 침전시키는 거죠 그리고 급속여가는 걸는 거예요 모래층 4층에 걸는데 완속여가, 급속여가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차이점은 이거죠 모래층을 두껍게 해서 서서히 걸으면 완속여가고 모래층을 두껍게 할게 해서 빠르게 그러면 급속여가가 되는 거죠 그리고 경수의 연화법은 경수를 연수로 만드는 것을 경수의 연화법이라고 하죠 그리고 멸균법은 물속에 미생물균이 있으면 안 되겠죠 이것을 살균하는 것이 멸균법이죠 그리고 2번 문제 보시면 급수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먼저 1번에 위생기구의 급수 부하 단위는 세명기가 기준이 됩니다 배수 부하 단위도 동일하게 세명기예요 그리고 2번에 물의 경도를 나타내는 한산지표는 마그네슘이다 해서 틀렸죠 물속에는 다양한 것들이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마그네슘이든 칼슘이든 철이든 아연이든 다른 것이 다량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물의 경도는 탄산칼슘으로 한산 표시한 거죠 그래서 탄산칼슘은 CACO3로 한산 표시한 거예요 그래서 탄산칼슘 CACO3로 한산 표시한 것이 물의 경도 개념이 되겠죠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3번에 일반적인 음영수의 정수법에는 침전법, 여가법, 폭기법, 멸균법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4번에 주택사무소 건물은 자병수 비율이 높아져 사람이 장시간 장기간 거주하게 되면 자병수 비율이 높아지고 호텔이나 병원은 이런 경우는 음영수 비율이 높은 건물이 됩니다 그리고 상수도 공급 순수는 치수장에서 치수를 먼저 하겠죠 그래서 치수장에서 치수를 해가지고 치수장이 있고 정수장이 있고 그리고 배수지가 있죠 물을 분배하는 배수지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건물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치수장에서 원수를 치수하죠 치수한 물을 정수장으로 보내주는 것을 도수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정수장에서 물을 목적에 알맞게 정수해서 정수한 물을 배수지로 보내주는 것을 송수라 가정 그리고 배수지에서 분배를 하는 거죠 배수지에서 건물로 급수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거쳐서 물이 공급이 됩니다 그리고 3번에 다음 급수기구의 피로급수압력이 가장 큰 것 해놨죠 그래서 이제 피로급수압력이 C2의 시험 때 한 번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정리해 놓으십시오 24회이기 때문에 샤워기는 0.07메가파스칼이죠 70킬로파스칼 그리고 주어지면 압력식이든 조건이 부여된다 온도감지 등 혼합이든 주어지면 그때는 0.13메가파스칼 130킬로파스칼이고 그리고 싱크 가죽용 0.055메가파스칼 55킬로파스칼이죠 그리고 세명기 동일합니다 0.05메가파스칼 55킬로파스칼 그리고 대변기 세정벨브는 0.1메가파스칼 되죠 그래서 100킬로파스칼 이상이 되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욕조하고 세명기 싱크 가죽용 같죠 그래서 3번에서는 4번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변기 세정벨브는 0.1메가파스칼 이상의 수압이 필요하죠 그래서 100킬로파스칼 킬로파스칼로는 100킬로파스칼 이상의 수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에 먹는 물의 수질 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상 음료수 중 수돗물의 수질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돗물은 우리가 경도가 수돗물이라 문제에 주어졌죠 수돗물 그러면 먹는 물은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기본은 천이 되는데 수돗물일 때는 4번은 틀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돗물이기 때문에 1번은 300이 되는 거죠 만약에 수돗물이 아니면 맞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이 지문은 수돗물이기 때문에 경도가 1000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수돗물일 때는 300 기준이 돼 주시면 돼요 300을 넘지 않으면 되죠 그래서 1번 개념이죠 납은 0.01 그리고 수원 0.001이 되겠죠 그리고 동은 1이고 아연은 우리가 3위 개념입니다 그래서 아연은 조금 더 많아 돼요 그런데 철은 너무 많으면 안 돼요 철은 우리가 0.3입니다 0.3 그러면 여러분들 알루미늄은 많으면 안 돼요 알루미늄은 0.2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철보다 알루미늄이 더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안 좋은 건 양은냄비에 코팅이 뺏겨지는데 라면 끓어 드시면 안 돼요 특히 김치랑 그건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됐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거기에 주어진 거 있죠 228배지 먹는 수질균 주어진 거 이거는 공부해 놓으셔야 됩니다 원래 이게 몇 페이지 되는데 줄여 놓은 거예요 우리 시험에 필요한 거만 이게 한 5페이지 정도 돼요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압축해서 줄여 놓은 겁니다 그리고 5번에 수도 법령상 절수설비와 절수기기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응원하죠 절수설비하고 기기하고의 차이점은 이거죠 우리가 추가로 부속이나 기기를 부착하지 않고 추가로 장착 안 하고 물을 절약하는 것은 절수설비예요 그리고 추가로 장착을 하고 하는 것들은 절수기기라 해요 그래서 기역은 맞죠 그래서 별도의 부속이나 기기를 추가로 장착하지 않고 일반 제국에서 물을 절기하는 것은 절수설비예요 장착을 하면 기기가 됩니다 그리고 절수형 수도꼭지는 공급수압이 98kPa의 최대 도수용양이 분당 6L 이하가 되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공중일 땐 공중용 화장실은 이때는 수도꼭이는 5L 더 절약해야 돼요 왜냐하면 공중은 그냥 막 틀어 놓고 많이 쓰거든요 절약을 안 해요 자기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더 줄여야 돼요 5L고 기본은 6L가 됩니다 그래서 ㄴ은 옳은 지문입니다 그리고 절수형 대변기는 공급수압이 98kPa 사용해서 6L 대변기는 6L고 소변기가 바로 2L 기준이 되죠 그래서 ㄷ하고 ㄹ은 옳지 않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ㄱ, ㄴ이 옳은 형태가 되겠습니다 봐두시고 그 다음에 6번 문제 보시면 수도 법령상 절수설비 절수등급 및 표시에 관한 기준에서 대변기 절수등급의 1등급 기준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겁니다 1등급 그래서 1등급 기준에서 알아두실 거 그러면 보통 우리가 대변기는 6L가 기준이었죠 6L 그래서 6L가 기준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3등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했을 때 이게 6L예요 이게 5L, 이게 4L가 등급이 적게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 점을 우리가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6번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번에 급수배관의 결정법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에가 나왔죠 그래서 ㄱ에 기관부하, 급수배관 결정 방법은 4가지가 있습니다 강균등표에서 구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마찰, 지황, 선도에서 구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기관 연결관에서 강균 구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급수배단위에서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ㄴ하고 ㄷ만 해당이 되겠죠 ㄴ, ㄷ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7번은 3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4가지 기억을 해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8번에 고가 탱크 방식에서 수도꼭지로 가는 급수관의 간지름을 결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마찰, 지황, 선도법과 관계없는 거 해놨죠 그러면 당연히 마찰, 주황이니까 국부, 주황, 관계겠죠 근, 유속에 따라 주황은 달라지죠 근장, 유속 관계가 있을 거고 동시 사용, 유량 관계겠죠 많이 사용하면 적게 사용하면 그리고 시수본간의 최저압력은 관계없죠 왜 그런가 하면 시수본간의 최저압력은 수도 본관에서 보는 거죠 고가 탱크는 옥상에 올려서 옥상에서 자유낙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수본간의 최저압력은 관계가 없는 거죠 그러면 시수본간의, 시수도관의 본관의 최저압력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수도 직결식을 산정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지 고가 탱크하고는 연관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8번은 4번이 옳지 않은 겁니다 봐두시고 그 다음에 9번은 급수 설비 계획에 있어서 고려하지 않아도 좋은 것 해놔죠 먼저 1번은 사용 목적과 위생기구의 작동에 원활한 수압을 유지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까 세정벨브식 대변기는 최소한 0.1MPa 이상이 되어야 된다 샤워기는 0.07MPa 이상이 되어야 되죠 이게 원활한 수압을 유지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2번에 급수 계통의 워터에마가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3번에 위생기구의 재기능을 발휘할 수 충분한 양의 물을 공급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기구관 연결관에서 세정벨브식 대변기일 때는 우리가 급수 간에 최소한 25MPa 이상을 확보해줘야 돼요 그리고 4번에 음료수의 오수의 침입이나 영유에 의해서 오염되지 않도록 해야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세정벨브식 대변기는 진공방지기를 설치해야 되겠고 그리고 여러분들 세명기 이런 데 있죠 싱크대 이럴 때는 여러분들 토수구 공간을 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세명기나 여러분들 싱크대 이런 데 보시면 물 나오는 데하고 밑에하고 엄청 떨어져 있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5번에 보시면 건물의 용도에 따라서 단관식, 복관식 중에서 적절한 배관 방식을 선택한다고 해서 5번 지문은 틀렸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복관식은 뜨거운 물을 사용할 때만 복관식, 순환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명심하십시오 급수구와 같은 데는 물을 돌릴 필요가 없죠 항상 물을 돌리고 있는 거죠 뜨거운 물은 항상 순환하고 있다 이 분들을 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급수 쪽은 복관식 개념이 없는 겁니다 그 점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32페이지 급수 방식 등에 대해서 보도록 합니다 먼저 1번에 보시면 건물 내의 급수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에 나오죠 먼저 1번에 고가 수조 방식은 단수 시에도 일정량의 급수가 가능하다 그러면 고가 탱크 방식은 사실 이거죠 단수 시에도 가능하지만 우리가 정전 시 둘 다 가능하죠 정전 시하고 그래서 단수 시에도 급수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정전 시에도 급수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일정 시간 동안 가능한 거죠 그러면 단수가 됐을 때는 수도 본관에서 물이 안 들어오죠 그러면 어느 정도 가능하다? 추구 가능하죠 지하 저수주하고 고가 수용을 해요 그런데 정전이 된다는 것은 비상 전원도 안 들어올 때 기준으로 잡아서 그러면 고가 탱크 올라간 물은 사용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수도 직결 방식은 기계실 및 옥상 탱크가 불필요하죠 그리고 단수 시급수가 불가능해요 그런데 수도 직결 방식은 정전 시는 급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3번에 수도 직결 방식은 설비에는 타 방식이 저렴할 수밖에 없죠 왜? 개시 설치할 필요 없죠 물탱크 설치할 필요 없죠 고가 탱크로 양수 펌프 필요 없죠 그런 거 저렴하죠 그리고 수도 본관의 압력에 따라 급수압은 변화가 생깁니다 그리고 4번에 부스터 펌프 위한 가하 급수 방식은 토출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제어장치가 필요하겠죠 그렇다고 제어장치가 있으니까 최상층의 수압도 크게 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5번에 고가 수조 방식이 타 방식에 상대 수지로 이용 가능성이 낮다 계속 드렸죠 고가 수조 방식이 수지로 이용 가능성이 가장 크죠 고가 탱크가 이 방식이 수지로 이용 가능성이 제일 커요 수지로 이용 가능성이 이것이 제일 큰 것이 고가 수조 방식이 되는 겁니다 좀 명심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5번에 고가 수조 방식은 그래서 틀렸고 급수압 변동이 작답한 것은 맞죠 급수압은 그 층에서는 가장 일정하다 그런데 고가 수조 방식도 최상층과 최하층의 수압차는 크게 됩니다 그 점을 혼돈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최상층은 수압이 적고 최하층은 수압이 큽니다 그리고 2번 문제 보시면 급수 방식 중 고가 탱크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더 옳지 않은 것 해 가지고 나왔습니다 먼저 1번에 단수 시에도 일정량의 급수가 가능하다 그래서 얘는 정전 시이든 단수 시에는 다 될 수 있다겠죠 그리고 수도 본관에 압력에 따라 수도 꼭지 토출 압력이 변한 것은 수도 직결 방식이에요 그래서 2번은 1번 개념이 틀렸고 2번은 2번이 틀렸죠 이거는 수도 직결 방식이 특징이고요 고가 탱크 방식은 지하 저수조의 물을 양수 펌퍼로 고가 탱크 올렸죠 고가 탱크에서 자유낙하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진 수도만큼 압력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3번에 펌프 직송 방식에 비해서 수질 오염 가능성은 크죠 그리고 4번에 고가 탱크의 수위명과 사용기구의 낙차가 클수록 토출 압력이 증가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고가 탱크에서 멀리 떨어진 저층 부과 수압이 가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5번에 고가 탱크 설치 높이는 최상층의 사용기구의 최소 필요 압력하고 배관의 마차 손실 등을 고려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고가 탱크의 설치 높이는 왜냐하면 고가 탱크가 낮게 설치가 되면 상층의 수압이 약해서 기구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 수압이 너무 작기 때문에 그리고 3번 문제 보시면 가급수 방식, 부스터 방식에 관한 특징은 옳지 않은 거겠죠 먼저 1번에 급수량에 따라 펌프의 대수 제어 운전하는 것을 정속 방식 또는 정속 운전 방식 이렇게 칭하죠 이때 펌프는 병렬로 배치를 한다겠죠 그리고 회전수 제어 방식, 변속 운전 방식은 부하량에 따라 회전수를 조절해 주는 방식이다 그러면 회전수하고 펌프의 유량 양수량은 비례 관계라겠죠 그리고 회전수하고 전 양정과의 관계는 우리가 제곱의 비례 관계라겠습니다 그리고 축동력하고는 세제곱이라겠죠 그리고 2번에 상향급수 방식으로 최상층의 수압도 크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번에 부하 설계와 기기 선정이 적절하지 못하면 에너지 낭비가 커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4번에 부스터 펌프 방식은 고가 탱크를 병렬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고가 탱크가 없는 것이 바로 부스터 방식이죠 그래서 기억하시고 그리고 얘는 저거는 병렬할 수가 있습니다 압력 탱크는 병렬해서 사용하는 것이 많죠 그래서 4번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번에 자동 제어 설비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가급수 방식의 특징이죠 4번 문제 보시면 급수 설비 중 펌프 직송 방식 부스터 방식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1번에 주택 같은 소규모 건물에 주로 사용한다 4번의 1번 문제는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소규모 건물은 수도 직결 방식이죠 수도 직결 방식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밀폐용기 내에 펌프의 물로 공기를 압축시켜 압력을 올리는 후 그 압력으로 피로계수에 급수하는 것은 무엇이 됩니까 공기압축이 되는 것은 압력 탱크 방식이 되죠 이거는 압력 탱크 방식이고요 그리고 3번에 보시면 도로에 있는 수도 본관에 수도 인익관이 연결해서 건물 내에 피로계수에 직접 급수하는 이것도 3번도 수도 직결 방식이네요 그리고 4번에 지하 저수조에 저장된 물을 펌프로 고가수조에 양수하고 여기에 급수관을 통해 건물 내에 하는 것은 고가탱크 방식이죠 4번은 고가탱크 고가수조 방식이 됩니다 그리고 5번 보시면 급수관 내의 압력 또는 유량을 탐지해서 펌프의 대수를 제하는 정속 방식과 그 다음에 회전수를 제하는 변속 방식이 있죠 변용하기도 하고 그래서 4번은 5번이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번 보시면 건물 내의 급수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나왔습니다 펌프 직송 방식은 정속 방식하고 변속 방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2번에 수도 직결 방식은 기계 실미 옥상 탱크가 불필요하고 단수 시 급수가 불가능하다 맞죠 그래서 잘 보시죠 수도 직결은 정전 시가 급수 관계없죠 급수가 가능하고 단수 시는 급수가 안 돼요 얘는 펌프를 가동하는 개념이 아니죠 수도 본관의 압력으로 상향 급수하니까 정전 시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단수 시 급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3번에 압력 탱크 방식은 단수 시 저수 탱크의 물을 이용할 수 있으며 옥상 탱크가 불필요하다 해서 옳은 지문이죠 그리고 4번에 펌프 직송 방식은 펌프의 가동과 정지 시 급수압력의 변동이 있으며 비상 전원 사용실 제약은 정전 시는 급수가 불가능해요 단수 시는 지하 저수조 용량만큼 사용할 수가 있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5번에 고가 탱크 방식은 옥상 탱크가 필요하며 수도 직결 방식에 비해서 수질 오염 가능성이 낮고 급수압력 변동이 적당해서 틀렸죠 고가 탱크는 옥상 탱크가 필요한 것은 맞죠 그래서 수질 오염 가능성이 가장 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질 오염 가능성이 가장 큰 것은 고가 탱크고 수질 오염 가능성이 가장 낮은 것은 수도 직결 방식이 되죠 그러면 반대로 위생적인 측면에서 가장 유리한 게 수도 직결 방식이라는 거죠 위생적인 측면에서 가장 불리한 것이 우리가 고가 탱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35번 문제 급수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먼저 1번에 수도 직결 방식은 상수도 간의 공급 압력에서 급수하는 방식으로 주로 대규모 미 고층 건물에 사용이 된다 해놨죠 그래서 이 문장은 틀린 문장이 되겠죠 만약에 대규모 고층 건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수도 본관의 압력이 무진장 커야 되죠 그럼 난리 납니다 어디 터지면 지하 메리건 하나 터졌다 그러면 자동차 펌핑에 올라가고 그러죠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수도 본관의 압력을 무진장할 수는 없죠 그래서 얘는 소규모 건물밖에 못 쓰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대규모 건물이나 고층 건물에는 고가 탱크 방식을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2번에 펌프 직송 방식은 기계실 내 저수조 설치가 필요 없다고 해서 되죠 펌프 직송 방식은 바로 기계실하고 같이 연결해 바로 펌핑에 올리는 게 좋죠 그래야지 에너지 효율적이죠 그리고 3번에 고가 수조 방식은 건물의 옥상이나 높은 곳에 양수해서 하향 급수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유일하게 하향 급수를 채택하는 고가 수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3번은 오른 지문 그리고 4번 수도 직결 방식은 건물의 정전시 급수가 불가능하다 틀렸죠 얘는 명시가 맞지 않아요 정전시는 급수 가능하다 단수시 급수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5번에 수도 직결 계통의 수합시험은 배관의 최저부에 우리가 적어놨죠 그래서 7.5kg²로 설치한다 해서 틀렸죠 우리가 공공수도 직결식일 때는 수도 직결식일 때는 1Mpa죠 그러면 1Mpa는 이걸로 따지면 이거고 이걸로 수합시험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탱크 방식일 때가 0.75죠 이거는 수도 직결일 때는 이걸로 가는 거고 탱크 방식일 때는 0.75Mpa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7.5kg 되겠죠 탱크 방식일 때 그리고 제가 최고 사용압력의 1.5배로 합니다 최고 사용압력의 1.5배 개념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6번은 지금 현재 3번이 옳은 질문이 되겠습니다 236페이지의 7번 문제 보도록 합니다 급수설비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해가지고 나옵니다 먼저 1번에 주택용 급수 배관 내의 유속은 4ms 유속이 4ms 초당 이상 되면요 와 유속이 빠르죠 그러면 소음이 발생합니다 숙격장애가 어떻게 막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최대치의 경우는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최대치는 3ms 초당 이하로 하면 돼요 이건 최대 유속이에요 최대 이거는 최대고 바람직한 것은 2m입니다 최대로 달리는 건 안 좋죠 여러분의 지금입니다 자동차가 최고속도로 달린다 그 최고속도로 계속 달릴 수는 없는 것 같지 그래서 2m 바람직한 것은 이 정도가 적합합니다 자 그리고 2번에 지하저수조에서 옥상청 고가수수로 양수할 때 펌프의 실향정은 제로가 돼 틀렸죠 흡임양정하고 토출양정의 합의 실향정이죠 그래서 2번 개념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3번에 배관계의 구성이 동일한 경우 배관 내의 물의 온도가 높을수록 공동현상 캐비테이션이 발생하기 쉽죠 그러면 공동현상 캐비테이션은 물의 온도가 높을수록 잘 생기죠 그리고 펌프의 회전수가 빠를수록 생깁니다 그리고 흡입간의 강경 구경이 작을수록 잘 생겨요 그렇지만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리고 3번은 옳은 지문이고 4번에 고가수조 방식은 압력수조 방식에 비해서 수압변동이 심하다께서 우리가 틀렸죠 압력수조 방식이 가장 수압변동이 가장 큰 거죠 그래서 수압이 가장 일정한 게 고가수조 방식이 됩니다 자 그리고 5번에 수도직결 방식은 해당 주택이 정전되었을 때 물공 불가능하겠죠 얘는 수도직결 항상 기억하시기 때문에 정전시는 급수 가능하다 단수시 급수가 안 된다는 점을 꼭 명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8번에 고층건물에서 급수설비의 조닝이유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급수조닝 이유는 급수압력의 균등화가 주된 목적이죠 그리고 숙격작용 방지나 부수품 파손 방지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8번에서 2번이 되는 거죠 그리고 9번에 다음 고층건물에서 급수조닝하는 이유는 여기에서는 3가지 급수압력의 균등화 그리고 숙격작용 방지 부수품 파손 방지 이 중에 찾으면 되죠 그러면 9번은 4번 밖에 없죠 4번이 정답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은 237페이지 거기 보면 급수조닝이 1명 나오죠 그래서 공동주택이나 이런 아파트 중 이 아파트의 경우는 호텔은 0.3에서 0.4메가파스 그래서 대약 30에서 40메가마다 조닝을 구성해 주자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소는 0.4에서 0.5메가파스가 대략 40에서 50메가만큼 급수조닝을 우리가 존을 유지해 주는 것이 적합합니다 그래서 그 개념을 우리가 정확히 학습을 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까지는 급수 방식까지 다루고요 이 급수 설비는 문제가 좀 많이 나오는 파트죠 그래서 거기 이제 230의 펌퍼부터는 잠깐 휴식하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